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님입니다. 자, 현재 여름입니다. 지금 7월 초인데요. 여러분들 고2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학습법, 여름 학습법 조금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고3 N수생 친구들한테는 제가 6월 모평 끝나고 난 다음에 자세한 학습법을 미리 좀 해놨어요. 그걸 좀 참고하시고 이건 고2 학생들이에요. 고2 학생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생명과학 중심으로. 자, 제일 먼저 고2 여름바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물론 고3도 중요하고 혹시 재수해야 한다 그러면 제수 시기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러지만 고3, 고2 여름이라 그러면 좀 길게 보면 고2 여름 그러면 대부분 고등학교가 한 3주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7월 셋째, 넷째 주부터 해가지고 8월 첫째 주, 둘째 주. 그런데 기말고사 끝난 것까지 합치면 4주 내지 5주까지 돼요. 그리고 8월 한 셋째 주, 넷째 주 그때도 좀 여유가 됩니다. 그래서 길게 한 5주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확보를 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고3이 되기 전 학교를 가지 않고 학교에서 내신에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또는 여러 학교의 여러 행사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나만을 위한 학습 환경이 조성되는 마지막 집중 학습 시기입니다. 알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고 먼저 여러분들한테 당부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각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조금 어린애처럼 철부지처럼 그런 생각을 한 친구들이 많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몇 개월 지나서 올해 11월 달 수능 보거든요. 수능을 딱 본다라는 그 시기가 되면 갑자기 정식이 번쩍 들 거야. 어? 이제 내 차례네? 내가 수험생이네?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 여러분 일생일 때 가장 긴장되고 가장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수험생 시기가 몇 개월 안 남았어요. 특히 요즘 수능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특히 과학탐구 어렵잖아요. 그거 몇 개월 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훨씬 더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어린애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 고3 돼요. 거기서 1년 더 지나면 여러분 성인됩니다. 엄마가 한다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 끌려가는 이런 철부지 같은 생활 청산하시고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공부 좀 하세요. 알겠지? 그리고 학습 환경 좀 좀 조성하시고 자기한테 맞는. 집에서 공부하는 게 좋아. 아니면 뭐 스터디 카페나 아니면 자기가 독서실,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이 좋아. 또는 강제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데가 좋아. 학원 다니는 게 좋아. 난 인강이 좋아. 여러 스타일이 있다고. 그거를 자기가 조금 맞춰놔야 됩니다. 그거에 맞춰서 자기 습관도 좀 학습 스타일에 맞게 공부 습관도 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스스로 계획표를 좀 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걸 지금 얘기했던 거 벌써 다 각성돼 있고 학습 환경 자기에게 맞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계획자 가지고 습관이 딱 잡히는 친구들도 많을 줄 알아. 그런데 아직 안 했던 친구들. 스케줄러 아무거나 좋아요. 메가스터디, 2학기 스케줄러 뭐 그런 것도 좋은 것도 많던데 그거 갖고 월 단위, 주 단위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여러분들이 낭비되는 그 짜투리 시간들 많거든. 그런 거 좀 줄이시고. 알겠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건 핸드폰 정리하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1년 반 정도만 정리하면 여러분들 진짜 대학이 달라집니다. 알겠지? 핸드폰을 아예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 예전 그 폰 뭐라 그래? 폴더블폰, 피처폰 그런 걸 써도 좋고 아니면 뭐 자기가 인터넷을 전혀 안 하겠다 뭐 이런 거 해도 좋고 뭐 그래도 통화는 해야 되니까 부모님이랑 또는 친구들이랑 급히 필요한 카톡만 하겠다든지 아니면 공부할 때 내가 그 핸드폰을 누구한테 맡겨놓겠다든지 뭐 그런 정도는 좀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어? 진짜 핸드폰만 정리해도 여러분들 진짜 달라진다. 학습양의 학습시간이 엄청 늘어나. 알겠니? 자기 전에 좀 보지 말고. 알겠어? 계속 붙들고 있잖아. 게임하고. 그런 것만 정리해도 완전 달라져. 그리고 요번 여름에 거의 이제 여름에 여러분들이 최대치까지 도전해 보세요. 어떤 거? 하루 동안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양의 최대치까지 도전해 보라고. 내가 하루에 네트로 딱 순공부시간 8시간 한 번 해볼 거야. 뭐 12시간 해볼 거야. 자기 상황에 따라 뭐 다 다르겠죠. 아니면 아예 학교 안 가는 그런 날들이 많으니까 내가 최대 뭐 열 몇 시간까지 해볼 거야. 이렇게 내가 요번 일주일 한번 달려볼 거야. 자기의 한계치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알겠어? 고3 되기 전 그나마 자기한테 온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집중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현실적인 학습들을 보면 내신 중요합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이제 벌써 난 이제 수능으로 올리라 할 거야. 그러지 마. 정식 파이터 될 거야. 그러지 마라. 여전히 내신 의미 있고 중요해. 2학기 내신 선행학습 반드시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특히 생명과학 중심으로 어려운 유전달은 시작됩니다.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 다 이 강의 보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자연계 예를 들어 공대니 의대니 이런 쪽 가려고 하잖아. 그래서 수능과학탐구 선택하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적어도 2학기 2학년 2학기 이내에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지금 선택하세요. 두 과목 다. 두 개 과목. 과학 두 개 과목 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과학탐구 수능 과학탐구 다시 한 번 얘기해주면 많이 어려워요. 과학탐구. 내신보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1등급 목표로 한다. 수능에서 1등급 만점 목표로 한다. 그러면 과학탐구 2년 동안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여러분 선배들 보면 2년 동안 어떻게 공부하는 줄 알아? 고3 때 열심히 하고요. 성적 잘 안 나와서 재수해서 그걸 더 채워서 재수해서 좋은 점수 받고 그렇습니다. 극히 일부 학생들은 또 3수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2학년이잖아. 내가 이런 현상들을 미리 얘기해 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 2학년 지금 여러분부터 열심히 하시라고. 그럼 2학년 또 열심히 했지. 고3 때 또 열심히 하면 2년 공부하는 셈이 되잖아. 그럼 재수 안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최고의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수능과학탐구가 어려워서 그래. 그래서 여름에는 내신 2학기 선행과 수능과학탐구 이걸 여러분들이 선정하셔서 그걸 선택하시고 그걸 미리 쭉 공부하는 이런 식으로 잡으면 좋겠다. 이거지. 내신 중요성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아는 내용이지만 고2 학생들 내신 관리 매우 여전히 중요합니다. 고1, 고2, 고3, 1학기까지가 실제 많이 반영되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아픔이 있어서 재수하게 되면 3학년 2학기까지 성적이 내신 다 반영이 되는데 일단 왜 내신이 중요하냐 그러면 정시보다 수시로 뽑는 인원이 많아요. 자 그리고 정시보다 수시로 뽑는 인원이 많은데 정시로 지원하는 애보다 수시로 지원하는 애들이 적어. 수시가 문은 더 넓은데 애들은 적으니까 경쟁률이 낮다고. 정시는 대부분 다 수능으로만 뽑습니다. 뭐 서울대가 조금 내신 많이 반영한다 그래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다 수능이에요. 그런데 수시는 내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서로 해가지고 학생부 요거를 뽑는 건데 수시가 훨씬 더 경쟁률이 낮아서 할 만하다고. 그래서 내신 성적 학생부가 괜찮다 그러면 진짜 갈 대학들이 많아지고 넓어집니다. 선택의 폭이 너무너무 넓어요. 알겠어?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내신 힘든 거 알아. 고1, 고2, 고3, 3년 동안 12번 시험이 있죠. 1학년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해가지고 12번. 뭐 3학년 1학기까지 친다고 해도 10번 시험이 있어. 10번 시험 그거를 매번 뭐 한 달씩 아니면 3주씩, 2주씩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하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 알아. 그리고 일부 고등학교는 내신 문제가 참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지업적인 것만 내고 쪼잔하기도 하고 그래서 힘든 거 알아. 알겠어? 그런데 모든 시험은 다 어렵다 얘들아. 심지어 운전면허 시험도 어려워. 알겠니? 다 원래 시험은 어려운 거야. 경쟁을 해야 되는 사회니까. 자, 그래서 이게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수능은 어떻게 해요? 고3 말에 한 번의 시험으로 11월 달에 딱 한 번의 시험으로 그냥 끝내버리지. 그리고 수능은 또 재도전이 가능하지. 그렇지? 그래서 이 수능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매력적으로 보여. 내신 나 조금 힘든데 나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구랑 놀다가 또 게임하다가 이번 1학기 기말고사 좀 놓쳤는데 아, 나 이제 글렀어. 내 목표하는 대학은 이 정도 대학인데 이거 좀 안 될 것 같아. 에라, 나는 정식 파이터가 될 거야. 수능 한 번으로 인생 역전이.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지. 이런 순진한 또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애들아, 생각을 해봐. 내신은 한 학교 내에서 경쟁이야. 그리고 동급생 사이, 고2, 우리 고2 친구들, 우리 학교 200명 또는 300명 애들끼리의 경쟁이라고. 그런데 수능은 전국의 모든 고3, 40만, 50만 학생들과의 경쟁이야. 알겠어? 거기 고3만 있는 게 아니고 세수생, 삼수생까지 들어와. 반수생 이런 애들 들어온다고. 얘들은 진짜 수능에만 올인하는 애들이고 성적이 좀 잘 나오는 상위권 애들이 많이 들어와. 정말 어려워서 그러는 거야. 거기다가 경쟁이 심하잖아, 정신은. 수능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제수생들 많이 봤어요. 문제를 너무나 어려운데도 금방 풀은 애들이 많이 있다고. 수능에만 올인하니까. 그런데 거기가 또 경쟁이 어마어마해. 대학교 들어간 여러분들 형이나 언니나 오빠 있으면 물어봐. 이런 분위기 있어서 난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예를 들어 상위권 대학이야. 애들이 1학년 딱 들어오면 쟤는 정시로 들어오네, 애는 수시로 들어오네. 약간 애들이 그거를 구분해서 본다고 그러더라고. 정시로 한 애가 공부를 더 많이 했다고 인정하는 분위기야. 수시보다. 알겠어? 진짜 어려워요. 수능으로 동일한 비슷한 레벨의 대학을 가기가 정시로 가는 게 수능으로 가는 게 더 어렵다고. 내신이 그나마 쉽다고. 이게 어려운 거는 있지만, 단점은 있지만 12번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있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내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구체적으로 보면 내신 2학기 선행 학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생명과학으로만 좁혀 보겠습니다. 생명과학 1 2학기 생명과학 1은 가장 어려운 유전 단원이 시험법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뭐, 생투하는 학생들은 내가 이제 여기서 뭐 굳이 얘기 안 했는데 섬세한 개념 완성반 생명과학 2가 있어 그거를 꾸준히 하시면 되고 생투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참 자기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잘 하더라고. 자, 생원 2학기 범위가 유전이야. 유전이 완전 어려운 거 알지? 그러니까 여름에 선행 학습을 하시라 이거야. 여름에. 알겠어? 고교마다 시험 범위가 다를 수가 있어. 예를 들어 어떤 고등학교는 2학년 1학기 동안 완전히 생명과학을 다 끝내서 2학기 때는 아예 생명과학이 없는 학교들도 있어. 또는 지도가 다 다를 수도 있고 그건 확인하시고 그리고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문제 난이도가 다 유형이 다를 수도 있어. 그건 확인하시고 2학기 중간고사는 세포분열과 유전이야. 2학기 기말고사는 유전병. 이것도 어려워. 생태계는 좀 할 만하고 이런 내용들이라 엄청 어렵다. 그래서 여름에 조금 여러분들이 내신에 신경 쓰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여름에 추천 강의 고2. 내신용으로 일단 봤을 때 선생님이 이게 고2들한테 추천했던 커리큘럼이죠. 섬기한, 스계화는 다 완강이 돼 있어요. 기본적인 개념 강의들입니다.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상크스라고 하는 강의는 봄에 다 찍어놨는데 이 상크스는 고2들 중에서도 최상위권 학생들 필요하면 들으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다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신 400제와 벼락치기 이거는 그 시기마다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시기마다 벼락치기로 임박해서 하는 그런 강의고 첫 번째 추천 학습 방법 가장 중요한 거 내신 지금 얘기하는데 내신의 왕은 학교 선생님이야. 반드시 자기 학교의 생명과학 1이다 그러면 생명과학 1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자기가 잘 정리해 두고 있어야 돼. 선생님이 전달력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도 계시고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고 좀 독특한 주제를 다루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뭐가 됐던지 간에 그거를 다 정리는 해둬야 된다고. 알겠어? 특히 학교 선생님이 주시는 인쇄 프린트 자료 있지. 완전 중요한 거야. 꼭 여러분들 그거를 챙겨두고 있어야 돼. 그리고 각 학교마다 기출문제 전부 다 공개되어 있는 거 알지?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어. 2학기 예를 들어 무슨 무슨 고등학교 2학기 중간고사 문제가 다 있다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분석이 되어 있어야 돼. 내신의 왕은 학교 선생님이다. 알겠니? 거기에다가 학교 문제를 쫙 봤는데 아 공통적으로 이런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수능과 비슷하게 돼. 섬계안, 섬계안 같은 걸로 그런 걸 쫙 공부하시면 기본 베이스가 돼. 섬계안이나 섬계안 같은 교재랑 하고 내용이 같아. 근데 좀 더 자세히 얘가 좀 빠르게 하는 것뿐이야. 저 섬계안과 섬계안은 8종 교과서 모든 내용을 다 아우르는 아주 기본적인 게 기본이야. 웬만한 고등학교 내용 다 커버가 다 돼. 이거를 여러분들이 2학기 범위에 맞게 여름에 1회독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세포부절부터 해서 유전. 여름에. 자 그렇게 해 두시고 그리고 자기가 상위권이다. 라고 하면 상크스 요 강의에 유전 단어를 자기 학교에 맞는 내용만 선별적으로 수강하는 거를 추천하고요. 알겠죠? 자기가 상위권이다. 예를 들어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과학중점고등학교인데 내신 문제가 수능식으로 좀 어렵게 내. 우리 학교는 예를 들어 전국자사고인데 우리 학교는 과학고인데 어려워. 이런 학교도 있잖아.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때 그때는 상크스가 좀 도움이 될 거야. 알겠지? 또는 내가 정말 나는 정교에서 내신 거의 1점대 왔다 갔다 하는 정말 나는 최상위권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상크스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좀 수강하는 거를 추천하고요. 여름에. 이 두 개는 여름에. 알겠어? 그리고 내신 400제와 벼락치기는 시험 임박해서 일주일 전에 그때 쫙 봐두시면 되고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추가로 이 얘기 좀 할게요. 수능과탐 선택과 학습 전략. 아까 내가 대충 얘기했는데 좀 더 자세히. 선생님, 저 이제 공대나 의대나 이런 과를 가려고 하는데 수능으로 과학탐구 내가 두 개를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잘하는 과목 선택하세요. 점수 잘 나오는 과목. 거기다가 자기가 좋아하기까지 하면 더 좋아요. 좋아하는 과목과 점수 잘 나오는 과목이 일치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 그럴 때는 잘하는 과목을 우선적으로 하는 걸 좀 추천합니다. 점수 잘 나오는 게 더 효과가 크니까요. 대입 지원할 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수능용이야. 수능 선택이야. 응시자 수가 많은 과목은 불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좀 참고하시고. 이게 상대평가라 그래, 수능이. 응시자 수가 많다는 얘기는 하위권 애들 많이 응시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결코 상대평가에서 불리하지 않아요. 참고로 생명과학 1이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응시하고 있어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본인의 내신 주력 과목과 수능 선택 과목을 가급적 일치시키세요. 예를 들어 내가 2학년에 우리 학교는 과학탐구 중에 3개를 선택하라 그래. 그래서 A과목, B과목 했고 세 번째 과목을 내가 생명과학 1으로 했어. 이 3개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생명과학 1이 너무 재밌고 점수도 잘 나와. 이걸 주력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수능 선택 과목으로 하시라 이거지. 알겠지? 그럼 내신 공부 겸 이게 수능 공부까지 다 되는 거니까. 알겠지? 물론 다른 과목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걸 좀 더 열심히 하시라 할 거야. 또 주력 과목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뭐냐. 요즘에는 학생부에 여러 다른 것들 다 서류들이 다 빠졌어요. 외부 수상이라든지 독서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빠졌어. 대부분 뭘로 집중하고 있느냐. 각 과목별 내신 성적 그리고 각 과목별 내신 성적을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하는 과정을 과목 담당 선생님이 관찰해서 써주는 세특, 세부특기사항 이런 걸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애를 봤더니 생명과학 선생님이 봤더니 생명과학을 진짜 열심히 해. 조사하는 것도 아주 애가 고민을 많이 해서 했어. 그럼 얘는 세특이 엄청 좋게 들어가겠지. 담임 선생님이 봐도 많은 과목 중에 얘는 생명과학 참 좋아하는 애야. 그리고 애가 선생님 저는 의학계열로 가고 싶어요. 어? 너 잘 맞네. 그럼 주제를 갖고 뭐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주력 과목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런 내용 다 알 거야, 여러분들. 공부 좀 한다 그러면. 자, 그리고 자기 고등학교의 과목별, 그 과학 과목 상황도 좀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생명과학을 참 좋아하는데, 뭐 이런 학교는 거의 없겠지만, 우리 학교 300명 중에 생명과학 1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한 40명밖에 안 돼. 그러면 그건 정말 좋은 등급 내신에서밖에 어려워요. 알겠지?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라야 그 고등학교에서도 지원을 좀 잘해준다고. 그리고 그 선생님들 중에, 담당 선생님들 중에 좀 애들이랑 호흡을 잘 맞춰주고, 최신 트렌드의 수능식에 맞춰서 잘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이런 것도 고려해서 선택하면 좋다. 그리고 이건 반드시 확인해야 돼. 내가 목표대학이 있어. 그 목표대학의 과탐조건 확인하세요. 대부분 의학계열이라든지, 자연계라든지, 아니면은 자연과학대, 그리고 공과대, 이런 데는 과학탐구가 대부분 다 필수 지정입니다. 알겠죠? 또 수학에서 이제 미적이나 기하, 뭐 이런 거 필수 지정인 것처럼 과학탐구도 지정이야. 또는 서울대 같은 경우는 과학탐을 특별히 지정을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투과목을 꼭 끼웠어야 되거든. 물투알투, 생투, 지투. 근데 이제 요번부터 바뀌어요. 여러분들 고의는 당연히 바뀌어 있겠지. 투과목이 아닌 물원화원을 한 과목 끼워야 돼. 그러니까 필수를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서울대 이외에는 다른 학교는 거의 그런 게 없는데, 하여간 요런 것도 보시고, 일부 대학교는 가산점, 특정 과목 가산점 주는 대학들도 있고, 요런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은 어떻게 해준다? 수능에서 볼 과학탐구 두 과목, 가급적 2학년 여름, 지금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 1학기 동안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했잖아. 2학년 1학기 동안, 물화, 생지 이런 거 공부했잖아. 아, 나는 이러이런 과목 선택할 거야. 라고 하는 걸 지금 결정하시라고. 특히 이런 얘기 좀 가슴이 아프지만, 물투, 하투, 생투, 지투는 아마 선생님 보기에 조심스럽게 추정하는데, 내년에 거의 선택 안 할 것 같아. 수능 응시 과목으로. 투를 지금 경험을 안 해봤겠지만, 원 과목 중에서 대부분 다 두 개를 선택할 것 같으니까, 지금 여름 시기에 두 개의 과목을 그냥 확정해 주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빠를수록 좋아요. 그래야 내신과 수능 학습을 일치시킬 수 있거든. 늦어도 예비고사, 그러니까 지금이 7월인데, 올 10월, 11월 전까지, 그때쯤까지는 다 선택하시고. 알겠어? 수능 과학이 어려워서 그래. 그래서 2학기 내신 학습할 때, 수능 응시 과목 이거 집중적으로 학습하셔가지고, 일치시키라 이거지. 내신 학습과 수능 학습을 따로 돌아가지 말고.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미리 얘기해 주는데요. 과탐을 내가 두 개를 선택했어. 예를 들어 생명과학 1과 또 다른 과목 해가지고, 두 개를 선택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신 집중해가지고 공부하시는데, 2학기 이제 기말고사 끝날 때쯤부터 해가지고, 좀 일찍 하셔도 좋아.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수능식으로 달리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내년 2월 말까지, 3월 달 새학기 시작 전까지, 수능식으로 고과학 두 과목을, 전범위 개념을 싹 다 한 번씩 정리해야 돼.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동안. 그리고 기출도 싹 다 한 번 풀어야 돼. 그래야 수능에 승산이 있다고. 아까 수능에 과학탐구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전 공부하라고 했지. 이런 식으로 2학년 때 공부 좀 하시고, 2학년 2학기 집중, 1학기 때도 했겠지만, 그리고 3학년 때 또 한 번 쫙 집중적으로 가면,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자, 고2 커리큘럼은 아까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섬기한, 섬기한 여러분들이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에서 공부했을 거야. 그리고 상크스 일부 상위권 학생들이 선별적으로 공부했을 거고, 요것도 시험법에 맞게 벼락치기로 공부했을 거야. 자, 이렇게 됐고, 쭉 공부하셨고, 이제 고3 되면, 이거 미리 얘기해 주는데, 이건 고3이야. 생명과학 1 커리큘럼. 올의 기준인데, 내년에도 비슷하게 갈 거 같아. 자, 내년 2월 말까지는 다시 한 번 섬기한, 섬기한 싹 다 들어. 고2에서 고3 되는 친구들. 여러분들, 내년 버전으로. 선생님이 11월부터 준비해서 나올 거거든. 내년 버전으로 요거 들어와야 돼. 선생님, 저 내신으로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을 거 같아요. 섬기한, 섬기한. 아니야. 여러분들은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파편적으로 배웠다고. 이걸 한 번에 다 꿰야 돼. 알겠어? 그리고 자꾸 까먹어. 나중에 알 거야, 이게 무슨 말이지. 모의고사 여러분이 연습하면 알아. 순간적으로 팍팍팍 개념이 기억나야 된다고. 그러려면 반복 많이 해야 돼. 알겠지? 내가 공부 좀 했어. 그러면 섬기한만 들어도 되고. 그리고 필요하면 여러분의 상크스 전년도 버전이지만, 이건 내년 2월에 새로운 버전이 나와. 전년도 버전이지만 이거 먼저 들어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상황 봐서 내년 중간부터, 1학기 중간부터 그때 쭉 들어주면 되고. 알겠지? 자, 이 정도까지 소개를 합니다. 부디 여러분들, 여름. 내가 첫머리 얘기한 게 가장 중요해. 각성하시고 학습 환경과 습관 먼저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여름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